배송대 여태 목동은 역시 일반 통행이죠 목동으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배디와 함께합니다 배디 소리 질러 처음 신입대회에 출연했다가 굉장히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춤을 췄는데 춤이 너무 이상한 상태 있잖아요 웃기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애매해가지고 완전 그냥 꼴고기 식은 상태 이런 느낌이네요 화가 많이 났었어요 제가 보다가요 저거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나운서 됐나 다행히 자기가 창피한 건 알고 추더라고요 배부장님 함께 하시죠 배부장님 배부장님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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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고맙습니다.